강력적적적 아 그렇게 하면 이게 떨어지니까 황동선 대신이죠 뭐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제대로 들어가서 걸쳐서 가는거야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 떼고서 강력적적적하고 위에다가 프로판 잘라서 대고 여기 또 잘라내고 하하하 어째서 먼저 손을 땄을까 하는 전 분명히 따지 말라고 여기도 박아야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쪽에도 해주셔야 하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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